공무원 동료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잠시였고 아내의 불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외도 상제 역시 공무원이었고 급기야 아내는 가출까지 했는데요. 결국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상간남에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한 남편. 하지만 돌아온 건 스토킹 고소장이었습니다. 만약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집까지 잃게 될 상황. 남편은 결국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는데요. 과연 남편의 억울함은 받아들여질까요? 6개월 전에 저희가 별별 상담소에서 전해드렸던 사연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연이었죠. 최근 제보자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먼저 그때 내용이 어떤 건지만 먼저 정리를 하고 가죠. 이게 30대 남성의 제보였습니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요. 이 남성의 아내 역시도 공무원입니다. 제보자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게 지난 2022년입니다. 낯선 남성 차에서 미래 즐기는 걸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 상대 남성은 아내랑 같이 전남의 한 군청에서 일하는 역시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내가 당신은 너무 매력이 없다면서 제보자를 헐뜯는 그런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하고 뭔가 수상해서 그 아내 휴대전화를 딱 확인했는데 그 상황을 녹음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녹음 사실을 들킨 아내가 이제 귀와 손목을 핥히면서 제보자한테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고 이렇게 막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아내 손목에 멍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아내는 가출을 했는데 몇 달 뒤에 그때 그 몸싸움 때 내가 폭행을 당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제보자는 당시 아내가 상간남이랑 숙박업소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그런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을 피운 배우자, 아내가 폭행을 빌미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이혼 선빵을 날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더욱 울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남편은 정말 몸도, 마음도 정말 지친 상태였는데 이혼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아내를 좀 설득해서 다시 좀 원만하게 가정을 이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간남한테 오히려 연락을 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서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좀 떠나라, 떠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상간남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스토킹 혐의로 남편을 고소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문자에 대해서 읽고 싶기만 하더니 갑자기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다. 원치 않은데 나한테 이런 문자를 자꾸 보낸다면서 고소를 한 거고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검사가 이걸 또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인정을 하면요 당연히 퇴직이거든요. 이 남편은 지금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공무원직까지 잃게 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상간 피해자인데 저 문자 좀 보낸 것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직까지 짤리게 될 위기였어요. 그때 양지열 변호사님이 방송에서도 6개월 전에 검사님 누군지 몰라도 정말 이런 걸로 기소하시면 어쩝니까 그러셨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말이죠. 그 당시 방송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이거는 아마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라고 하셨죠? 약식 청구를 하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약식 명령 떨어진 다음에 일주일 안에 가능했고 실제로 정식 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조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언을 했고 마침내 결국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박지훈 변호사님 때문에 약간 기미세긴 했습니다만 정의구현 당시 많은 사반 가족분들이 남편 제보자 분을 걱정하고 또 화도 많이 내주셨는데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보자 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무죄를 받았을 때는 이제 엄청 기뻤죠. 무죄라는 말을 듣기까지 작년 4월 달에 상단남이 고수처를 고수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나 이 시간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사실 죽을까 막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까지 잘못 나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많이 답담하고 그 고통 속에서 많이 혼자 세상을 마감할까 그런 생각도 억울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조언을 그때 하셨잖아요. 정식 재판을 받아봐라.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우리 박 변호사님도 너무 기뻤던 거야. 그렇죠. 급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식 청구를 하면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하게 그냥 이걸로 벌금 정도 내고 그냥 이 형사 절차에서 빠져나올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건데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 양 변호사가 좀 얘기를 했는데 국가공무원법상에 스토킹 범죄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연히 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벌금 좀에 내서 될 일이 아니고 자신의 공무원 지휘가 상실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다퉈가지고 정식 재판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변호사 혼임을 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무죄 판결 이후에는 몸도 좀 많이 좋아졌고 공무원 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 남편분은 상간남 측에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남편분의 변호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간남의 변호인이 내가 스토킹 사건 합의해 주겠다. 대신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한마디로 회의를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억울한데도 공무원 측을 상실할까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들잖아요. 우리 상간남의 합의 요청 거절하고 우리 무죄 판결 받아보자. 사실은 저희도 이거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아, 또 저 와중에 딜을 치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는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상간남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보자 변호인 저분에 의하면 상간남의 변호인이 이쪽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지난번에 내가 고소했었던 스토킹 사건 합의해 주겠다. 대신에 이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좀 취하해달라.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이게 사실은 좀 화가 나는 그런 건데 이 상간남이 재판의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제보자를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보자가 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거짓으로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마스크를 낀 어떤 제보자로 추정되는 그런 남자를 자기는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제보자가 우리 삼촌에게 불륜 내용을 플랜카드로 해가지고 앞에 걸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제보자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상간남과 절대 합의를 갖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게 상상이 됩니다. 참 진짜 정의 구현입니다. 그런데 가족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해 당사자가 있죠. 제보자 분의 아내. 아내가 또 뭘 했다고요? 네. 또 고소를 했습니다. 뭘로? 제보자로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제보자로서는 정말 너무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쌍고소를 당한 겁니다. 자 이 아내에게 이혼소장 받기 전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건 초반에 그때까지는 제보자가 아직 아내랑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이 남편이 겹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아내한테 나랑 대화를 좀 해보라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내가 나중에 이의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제보자는 졸지에 상간남한테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고 아내한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쌍고소를 당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이 명예훼손은 무혐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후에 상간남이랑 아내한테 어떤 연락이 따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일하는 어느 지역 공무원들이냐고 이러시는데 저희가 6개월 전 방송에서는 지역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내 상간남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면서요. 전라남도 너무 넓으니까 어디라고 함부로 추측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소속기관에 징계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징계를 받긴 받았어요. 견책입니다. 견책은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꾸준함 들었다라는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상간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군청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다시 청원경찰로 일을 해서 결론은 두 사람 다 같은 군청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고요. 또 어떻게 또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거기 군청까지 밝혀냈는지 몇몇 분들이 이게 견책이 뭐냐 너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게시판에 글도 남겼지만 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제보자는요. 현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무고죄를 검토 중이다. 이런 또 소식도 전했는데 교수님 저희가 이런 참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릴 때만 이게 간통죄가 없어지니 오히려 간통 피해자가 연락 몇 번 했다고 스토킹 피의자가 되고요. 이게 사회 정의가 정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걱정됩니다. 차라리 이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요. 저런 행동하다가 적발되면 아주 벌벌벌벌 떨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보자가 이번 방송 이후에도 그쪽에서부터 아무런 사과가 없다라고 하면 무고죄 고소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보자의 이혼 소송 그리고 상관자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무죄 판결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이 아내와 이 상관 남의 어떤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게 가슴에 이게 화와 억울함이 쌓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넓어도 적어도 이 두 남녀가 있는 그 동네에서는 누군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같은 군청에서 함께 고개를 들고 일을 한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공이 상당히 세다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남편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한다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뻑뻑해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